자, 인물을 성공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예 주방건설의 홍성진 대표이사님의 시축 전회, 우리 박왕의 전사들의 승리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반드시 승리한다! 인천 화이팅! 인천 화이팅! 서예 주방건설 화이팅! 자, 우리 선수들이 준비가 되면 주심의 희들과 함께 승리의 시축이 준비되겠습니다. 자, 주심의 희들과 함께 승리의 시축 준비해 주시고요. 신천 박수로! 우리 오늘 서예 종합과사 홍성진 대표이사님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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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 신천asing 신천 감사합니다.